네 장여은의 시내타운 첫 곡으로요 벤폴즈의 더 럭키스트 어바우타임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노래 가사가 딱 제 맘 같더라고요 이젠 매일 볼 수 있죠 그래서 난 행운하에요 인사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11시에 만나게 된 아나운서 장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열려있어요 왜 이렇게 떨릴까요 저 정말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목소리를 마이크를 타고 다 들리지 않을까 그 정도입니다 어제 뽀디가 마지막 인사로 장여은 아나운서가 많이 떨릴 거다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좀 세심하게 배려를 했는데 저도 몰랐던 제 마음을 미리 알았나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이 놀라운 여행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우리 천천히 좀 알아가 보자고요 희한하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떨리네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뭐죠? 영석씨가 폭 뛰어서 와 시내타운은 처음이지 그러니까요 저 지금 너무 떨고 있습니다 미성씨 낯익은 목소리 하지만 약간의 떨림이 주는 설렘은 청취자를 더더욱 반갑게 맞이해주는 듯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승우씨 한숨이 여기까지 들리나요? 제 한숨소리 들렸나요? 그리고 지선씨가 으 내가 떨려 다시 에디와 수다를 떨 수 있다니 하셨는데요 문자로도 좀 익숙한 목소리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딱 3년 만인데요 작년에 오늘 같은 밤이라는 심야 라디오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도 좀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창에 장예원의 시내타운 검색하시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편으로 홈페이지를 꾸며놨습니다 어떤 영화로 제가 홈페이지를 꾸며놨는지 또 작년은 어떻게 생겼는지 홈페이지 한번 구경 오시죠